지금 100만원 매수코인 차트의 신 100만원 매수코인 지금 100만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무엇일까요? 매매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오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투자금 100만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짚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은사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에 살펴볼 이슈는 저는 이제 채굴 난이도와 그레이스케일의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채굴 난이도란 쉽게 설명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이제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해당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켜셔가지고 비트코인 차트의 날짜와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이 채굴 난이도를 보시면은 5월 30일부터 채굴 난이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채굴 난이도의 하락은 중국에서 채굴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채굴 난이도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채굴 난이도가 하락한 5월 30일부터 비트코인의 가격도 같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그 어떤 큰 조정 구간이 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채굴 난이도가 보시면은 7월 31일 7월 31일부터 채굴 난이도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역시 7월 30일 부근부터 가격이 반등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회복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제 채굴 난이도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회복세 기울기가 가파라지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비트코인과 채굴 난이도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어떤 이런 비트코인에게 있어 유일한 펀더멘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채굴 난이도의 어떤 이런 회복세의 움직임은 비트코인 시장에게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레이스케일의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란 어떤 기간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에게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투자신탁 상품이 GBTC를 발행하게 되고 기간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에게 판매 혹은 어떤 이제 투자를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소유하게 되면은 6개월간 매도를 할 수 없으며 락업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부터 상당수의 락업 해제가 걸려 있었는데 이런 락업 해제 덕분에 이제 락업 해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게 있어 잠재적인 매도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매도 압박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 25일부터 8월 25일부터 그레이스케일의 주요한 락업 해제 일정이 모두가 종료가 되었으며 2022년까지는 더 이상 그레이스케일의 GBTC 락업 해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정적 요소로 작용되었던 그레이스케일의 락업 해제 어떤 퍼드적인 요소가 해소가 되었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굴 난이도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중장기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GBTC 락업 해제 이슈를 뽑아주셨는데요 2022년까지 이 문제로 좀 공포심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럼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제가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보기 앞서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나 오히려 해당 단기 조정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동평균선 생명선이라고 불리우는 이동평균선 20MA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MA를 생명선이라 칭하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생명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다가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해당 생명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해당 생명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불과 며칠 전에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해당 생명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생명선은 비트코인에게 있어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해당 생명선이 비트코인의 주가가 생명선 하방으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결국 계속 지속되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볼 것은 다우이론의 파동 관점인데 이것은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제가 조금 더 쉽게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우이론의 어떤 상승 파동이라고 하면 고가가 점차 상승하며 저가가 저점이 점차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런 어떤 계단식 상승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서 비트코인의 고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이 나오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며 저점을 오히려 올려주는 하이어로우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아까 상승파동은 고점을 갱신시키는 파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을 때 기존 고가를 넘어드는 기존 고가를 돌파하는 또 어떤 상승파동 하이어라이의 상승파동이 나와주었고 또 여기서 단기 조정이 나오나 직전 저점보다 직전 저점보다 높은 높은 영역의 저점을 높이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고점을 또 한 번 높여주었는데 역시 고점을 갱신하며 돌파해 주었고 지금 분과 며칠 전에 단기 조정이 나왔으나 역시 기존의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며 저점을 높이는 상승파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우이론의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상승파동은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은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직전의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파동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상승파동이 무너지는 기준점을 못 잡겠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전 저점이 지금 4만 3,500불에서 4만 4,000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다 보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다우이론 관점으로 봤을 때 직전 저점이 4만 3,500불에서 4만 4,000불을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파동과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도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21이평선 우리 생명성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부근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다우이론에 따라서도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우이론에서 저희가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불장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이 말이 뭡니까?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바로 상승추세고 이게 바로 상승파동입니다 이 어떤 특정 기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파동은 지속된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매수 전략을 보수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을 구상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매매 전략 세웠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들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알트코인 상황을 보시면은 뭐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볼 텐데 이제 도미넌스라고 하면은 점유율 즉 시장 지배율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은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하락하게 되며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알트코인 점유율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분명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알트코인의 가격은 상당히 견고하게 방어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우세함을 의미하며 여전히 알트코인에게 있어 어떤 투자 투자 접근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지배력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살펴본 코인들은 어떤 건지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 다뤘던 우리 폴카닷과 그 코인들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던 코인은 폴카닷과 코스모스입니다 자 이제 폴카닷은 제가 지난주에 지금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소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대인데 현재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폴카닷 역시 방어력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폴카닷 역시 지금이 1차 매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 1차 매수 영역을 잡아드렸는데 현재의 가격대가 1차 매수의 영역에 다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실시간 차트고요 자 그래서 폴카닷과 코스모스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해당 가격대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 매수를 1차 매수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뭐 가격이 내려간다면은 이 해당 2차 레벨에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2차 매수가인 19,500불 여기서 2차 매수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면 할수록 이제 리스크는 줄어들겠고 단일 매수로 한 방에 들어가시면은 당연히 리스크는 한없이 올라 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하면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살펴볼 코인은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코인이었죠 폴카닷과 코스모스 차트 복귀 도와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에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들은 어떤 걸까요 블록체인 평가 1위 코인입니다 이오스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공업정보아부사나 중국 전자정보산업 발전연구원이 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검토해서 제25기 CCID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평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1위를 차지한 코인 이오스였는데요 비트코인이 11위였고 이제 트론, 이오스트, 테조스 각각 2위부터 5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코인 이오스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코인은 코스모스나 폴카닷의 경우는 이미 저점 대비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미 표출된 코인입니다 즉 코스모스나 폴카닷은 달리는 열차에 같이 탑승하여서 같이 달려나가는 어떤 매매 전략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 88%밖에 상승이 안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에 비해서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폴카닷이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달리는 열차에 같이 탑승하는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아직 달리지 않은 열차 아직 달리지 않은 열차에 어떤 잠재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을 보고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오스의 어떤 매매 전략을 다소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5,9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잡아드린 가격은 현재 1차 매수 영역이 5,900원대에서 1차 분할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고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더 주술 수 있는 오히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주술 수가 있습니다 더 싼 가격에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2차 매수 가격이 5,600원에서 5,700원대에서 2차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의의를 두는데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잡아서 매수 전략을 적극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유 중이실 것 같아서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이 아닌 미리 가서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인은 조금 전략이 다를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의외로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 먼저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낮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만큼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 점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최대 블록 크기는 비트코인이 1MB인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32MB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론상으로는 더 확장이 가능하고 초당 더 많은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을 줄이고 통화로서의 생존 가능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초당 최대 2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거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분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매매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비트코인 캐시 역시 비트코인 캐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다의 경우는 7월 20일 저점 대비 한 187%가 상승하였고 폴카닭의 경우도 7월 20일 가격 대비 178%가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237%가 상승하였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약 90%밖에 상승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이어스는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 캐시 역시 아직 폴카닭이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달리는 열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어스나 비트코인 캐시 즉 비트코인 캐시 역시 아직 달리지 않는,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가격을 짚어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약 77만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1차 매수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2차 매수 가격대는 75만원대로 보입니다 해당 가격대를 도달한다면 다시 한번 2차 분할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손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상승 파동이 무너지는 시점 그때 이거는 또 시장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4만 3,500불에서 4만 4,000불 해당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매수 지속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트코인들을 그럼 손절을 할 때는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마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대장주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면 알트코인도 어차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손절에 대한 기준은 비트코인으로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개별 코인들에 따라서 손절 라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대장주를 좀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최고점이 200만 원대입니다 이 역시도 좀 익절을 할 때도 수익 로스라고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점을 이탈할 때 우리가 포지션을 종료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익절로스의 형태입니다 수익 중일 때 최고점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저점이 이탈을 했을 때 상승파동이 무너졌을 때 매도를 하며 포지션을 종료하는 게 그게 익절로스의 형태입니다 저희가 달리는 말에 탈 때는 보통 단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길게 보고 여유를 가지고 매집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달리는 열차에 탑승한다 그것은 결국 가격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들고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오스나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아직 달리지는 않은 열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한 번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지켜보신다면 아주 좋은 잠재적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 단타와 좀 중장기 투자 은사님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세요? 저는 중장기 수익을 선호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다른데 저는 단타를 하다 보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사팔이라고 하죠 결국 시드가 녹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수익으로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을 선호합니다 좋습니다 은사님의 매매 스타일까지 한 번 여쭤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재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